김진태의 고등부 특목부와 자사구의 수용평가의 기본은 바로 라이킹입니다. 이주아 아우원의 고등부 김진태 강사가 센텐스 맥킹이 아닌 페라렛 라이킹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수업의 핵심은 수능 영어 유형의 정복입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중학교의 암기 위주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수능 영어 유형 정복의 이주아 아우원의 김미연 강사가 여러분의 성적을 책임지겠습니다. 대입 성공의 비밀명비 탭스입니다. 특목 자사구 정규 수업에는 탭스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득점 탭스 전략 이주아 아우원 영풍민 강사가 함께합니다.